안녕하세요. 북영대학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고드남에서 주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영대학에서 경영학과 공부하고 있는 로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영대학의 특히 영양캐버스 재미있는 외국인 생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렛츠고! 1996년 7월에 부산소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를 통합하여 북영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북영대학교의 대연캔버스와 용당캔버스, 등독의 캔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병지의 캔버스가 조성된 대학이다. 문화는 문화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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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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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